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총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관총총알이 좀 있구요 아우 재밍시스템 아 여기에서 지금 유리 때문에 안될거 같고 제가 해킹을 못해요 재밍시스템 때문에 술탄이 있나나? 없죠 주석이 힘들대 레벨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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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칩이 있었나봐요 레벨5 칩이 있었나봐요 뭐 박사나 아니면 여기 직원 한 명을 레벨5 허가장 갖고 있는 애를 뭔 소리야 아 나 지금 여기 지금 해킹지역인가 보다 아 재밍지역인가 보다 시야가 이상하게 됐죠 아 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위에 내가 그 뭐 위성이나 뭐 그런걸로 지금 이제 통신을 계속하고 있는건데 머릿속 식으로 계속 지하로 내려가니까 지금 이렇게 된거 같은데 지하이든 뭐든 잼시스템이든 안보이죠 잘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총알이 몇발 남았는지 뭘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안보여 요건가보다 자 어 이거 이거 때문에 그렇구만 잼시스템 방해공작하는거죠 해킹하구요 없어요 없어요 데려가는거야 완전히 완전히 이거 모든 FBS 주인공들이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다 거의 슈퍼맨들이죠 아 뭐 물론 그 블랙리스트 스페셜 아 뭐지 그게? 스플린터스의 블랙리스트인가 그거 빼고 저기있나 벌써 오 뭐야 오 이 자식 그거 하금요원이다 쟤네들도 해킹 해킹을 쓰죠 머릿속에서 요원들이라 운동신경도 굉장히 좋구요 얘는 나는 뭐 운동신경보다는 해킹 위주의 그건 그거인거 같은데 얘네들은 운동신경을 플러스한거 같아요 해킹보단 파스톨 뭐야 이거 어디야 어디야 어 아 쟤가 쏘는거를 다 해킹할 수 있구나 유도시스템을 해킹하는거야 유도시스템을 해킹해서 쟤한테 맞도록 오오 해킹만 해킹 겁나 쟤 이거 총 쏘는게 아닌데 해킹해 해킹해 해킹하면서 어 쟤가 쏘는 저런것들을 다 쟤도 해킹하고 나도 해킹하고 내게 해킹해 내가 해킹하면 쟤도 해킹해서 자기한테 오는거 다시 왔다갔다 그러죠 계속 일본사람ép 쟤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돼 오오 너무 많은데 그럼 다음 샤워파워 계속 한발 아 그러니까 나도 저런거에 띄어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is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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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유도탄이라 힘들어요 오오오오오오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재밍 저거 핵싱못하게 핵싱못하게 이거 뿌셔야되요 와아아아 재밍 던지고 핵싱못하게해서 못하게 하려고 재밍까지 던지고 미치겠다 쟤 무이차 유럽 — 비상전 & 도망창 빨리빨리 오오오오 오오 퓨 43 퓨gal 오케이 재밍까지 던지는..와 할말이 없네 피할수 밖에 없네 오오 어 총..청드스 wasn't 아 재밍재밍재밍재밍 저 가까이 가면 저거 쏜다 오오 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되는구나 폭발 때문에 죽는구나 야아 저 장난 아닌데? 어 너무 어려운데? 자 죽이구요 따라가서 오케이 패킹 능력은 내가 훨씬 뛰어난거야 자 다시 근데 쟤는 방어만 같은것도 있어요 와 아 아 해치해 보려면 해치해치해 보라는거야 오오오오티 와 저기서 쏘면 어디서 희ï 해야할 지 모르겠다 오오오! 야 이건... 힘들어요 잘 피할수 있는데 Eisenhower 이쪽 구석, 이쪽 구석에서 피하면 되나? 오우 이게 한번에 휙휙 이렇게 점프하는게 없어서 대디 알림처럼 점프해서 방향키 누르면 될텐데 그게 아유 이씨 내가 더 머리같이 좋긴하지만 obi속내용이 좋긴하지만 이게 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무기가 왜 하나도 없는거 오오오오오 많이하지말고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, 하나만 할 생각, 하나만 재밍 던지겠지? 그죠? 아까처럼 여기서 자꾸 오오! 통과해버리는구나! 자, 재밍 없애버리고요 어딨어? 어... 어... 우와... 한순간의 실수는 무조건 죽는군요 야, 여기 여기서 꽤 고정할 것 같은데, 진짜 내가 총을 쏟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제 해킹하는 것만 자, 해킹 한번 더 하고 이번, 이번에 여러 개 쏘겠지? 아닌가? 자기도 해킹할 수 있대야 자 다시 어어 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 아아 너무 너무 가깝잖아 나한테 무기라도 줬으면 아 이걸 왜 안쓰고 있었지나 시간 느려지는걸 왜 안쓰고 있었지 바보같이 그지 시간 느려지게 한다면 다 해킹해야지 자 여기까지는 시간 느려지는거 안써도돼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여러방 쏠때 좋아 좋아 오오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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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꽉 안찼어 오오 총 쏜다 총 쏜다 재밍 던지겠지 지금 해킹을 못해요 해킹 못해 재밍재밍재밍 자 부수고요 재킹 못해 아 또 던졌어 재밍 아 나잇 오오오오오오 피하구요 재밍재밍재밍재밍재밍재밍재밍재뿌자 쟤.. 해킹이 재숙해요 오케이 어어어 자 반대로 빨리빨리빨리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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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잼 또 던졌어 이씨 어어 어어어 어어어 너 빨리 거기서 비켜 임마 어어어 너 쟤 쟤 어어어 또 연속을 연발 연발 후후 아 조심해 조심해야돼 아이 너 빨리 비켜 거기 야 잼이 아이 또 쐈어 오오 잼 부쌌어요 내 꺼 아 좋은게 아니겠지요? 참 됐어 됐어 널로와 일로와 일로와 엘마 너 아유씨 어어? 어어 겁났어 아유 아유 나도 때려봐 오 너 혼자 탈출했네 어떻게 해? 야씨 내가 구해짐을 받았어 일단 칩을 칩을 회수하구요 요원들을 갖고 있는 칩은 굉장히 막 이게 좀 그런 칩이죠 좋은 칩 뭔가 정보를 많이 담고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어어 광란? 잠시만 일단 뭐 예 체력량을 좀 늘리죠 이야 신디게이트 경쟁이라 이거 뭐 국가 기억하는 경쟁을 신디게이트라고 하나? 아니면은 신디게이트 경쟁이라 신디게이트 머릿속에 칩을 신디게이트라고 하나? 신디게이트라고 하나? 근데 나 못 움직이잖아 왜 그녀는 날 구해준걸까 이번 미션도 끝난거 같구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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